XSFM입니다. I, D, W, K 주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윤세민 에디터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우리 팟빵 얘기하면서 팟빵이 뭔 잘못입니까? 팟빵의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고. 팟빵은 특히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신소리를 하든 간에 한국의 팟캐스트 플랫폼을 만들어오고 지켜온 업체입니다. 그 점에서는 좋게 봐줘도 좋습니다. 저희와 어쨌든 간에 함께 걸어왔죠. 네. 다만 처음부터 계속해서 플랫폼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실패했던 문제는 그 전에 계시던 내부 구성원들도 인정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력 투쟁 위주의 투전질 관련 컨텐츠만 너무 살아남게 만들었던 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한 번 고정고객이 정해지면 그 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갈립니다. 어떤 컨텐츠를 즐겨 들으시고 어떤 컨텐츠를 잘 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가윤 팀장하고 사실상 다른 코너들하고 다르게 그냥 대화를 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권력 투쟁의 장에서 최대한 벗어나보려는 노력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정치를 만나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잠시 후에 이가윤 팀장 다시 만나죠. 그것을 알기 싫때는 아름다운 재단 18월은 캠페인 면역과 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큐비엔 면역밸런스 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취약.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여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스타일.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큐비엔. 본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맛집이에요. 네. 광고하러 들어온 윤세민입니다. 레노버 노트북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액세스 FM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판매 추이를 보고 있는데 요즘 컴퓨터나 노트북 비수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 레노버가 꿀을 빨고 있더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팔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액세스몰의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 노트북 상품 보러가기를 클릭을 합니다. 저희 몰에서도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노버 몰에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아요. 결제 전에 쿠폰 코드 입력에 쿠폰 코드 XSFM 숫자 2, 레노버 XSFM 숫자 2, L, E, N, O, V, O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제하고 배송을 기다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배송이 제법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물량이 있어서 빠르게 배송되는 제품은 또 일부 있습니다. 네,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제품은 처음부터 만들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법 오래 걸립니다. 맥북도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 사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걸 사면 금방 오는데 거기에 내가 램 추가하고 하자 추가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꽤 걸립니다. 한 달 걸리더라고요. 테스트도 해야 되고요. 노트북 데스크탑 전 제품 최대 20% 할인입니다. 네. 데스크탑 예쁜 게 좀 있더라고요. 데스크탑 예쁜 거 좀 있죠. 네, 쪼꼼한 거. 그리고 소형 폼팩터의 데스크탑 완성 제품을 파는 큰 기업의 상품들은 국내에 몇 개가 없어요. 그중에 레노버가 좀 선택이 넓은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데스크탑이 오히려 조금 끌리더라고요. 쪼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폴더블 노트북을 냈더라고요. 아, 그건 너무 비싸서 지금 비춥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구경만 하시고 네. 신기하다 이러고 구경만 하시고 네. 상시 20% 할인이 적용되는 곳은 액세스몰이 유일합니다. 인터넷 최저가 어디를 뒤져도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제일 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쿠폰 코드를 유출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유출이 되면 결국 저희도 할인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노버 프로스토어 레노버 프로스토어 법인, 사업자, 임직원, 전용원 더 좋은 조건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면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디터 이따 봐요. 빠염! 잘 몰라서 배우는 도중에 칼럼 이가현 코너 이가현 팀장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독특한 특색은 없었지만 반응이 좋았으므로 아, 정말요?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여성 어쩌수저기 이런 댓글만 기억이 남아서요. 이 코너 갑니다. 방송 PD들이 종종 헷갈리는 게 뭔가 정리를 잘해주는 방송이 유익한 시사방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못 들어본 질문을 잘하는 게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들어본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이가현 코너입니다. 그리고 홍설아 교수하고의 방송에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지극히 시사적인 얘기는 보통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얼마나 개인적이냐면 동생 얘기입니다. 동생에게 5만 원 주고 샀어요. 이야기를? 너 얘기해도 돼? 그래서 5만 원 줄게? 포션이 꽤 나갔네요. 동생분은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이제 막 끝났어요. 아 진짜요? 드디어 이제 막 6월 초에 공무원 시험 보고 오늘 막 오기 전에 결과 카톡으로 받았어요. 아 진짜요? 고생하셨네요. 동생이 뭐 고생했겠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꽤 되기 때문에 그게 동생도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2년 동안 공부를 했어가지고 올해 그래도 다행히 가채점 했을 때도 결과가 좋았고 지금도 필기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족한테는 다행하게도 이제 끝나서 그러게 말이에요. 불가분하죠. 물론 뭐 인생은 지금 시작입니다만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서 많이들 하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만큼 공부했으면 내가 진짜 인생 거문에 달라갔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20대 중반에 근데 20대 초중반에 그걸 또 하고 있는 건 엄청난 고역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적 없어요.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힘드셨겠네요. 근데 뭐 본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동생들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 얘기예요. 동생 진짜 고생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주말에 가족들 있는 집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한 두세 달 전인가에 또 주말에 집을 갔어요. 토요일에 동생이랑 둘이서 같이 점심을 먹었었거든요. 먹는데 그냥 평상시처럼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애가 갑자기 주방으로 쪼르르 가는 거예요. 왜죠? 뭐지? 물 떠오나? 이렇게 했는데 약을 한 방탱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약? 네. 그래서 뭐지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며칠 전부터 귀가 아프고 이명이 계속 들리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었대요. 거의 스트레스성인데요. 그렇죠. 거기서 병원에서도 딱히 이유는 알 수 없고 그냥 스트레스성과 피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늙으니까 제가 이런 지식이 생기는데 전정기관 감염은 보통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네. 근데 제 동생도 이제까지 한 번도 수술을 하거나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입원을 해보거나 이런 본 적도 없고 되게 건강한 편이었어요. 아니 2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렇죠. 중반이 있잖아요. 초중반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아파요. 그렇죠. 아플 일이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진 않죠. 게다가 제가 그런 질환을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인데 스트레스로요? 30대 후반에 겪은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20대 중반에 겪을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동생 약을 갯수가 너무 깜짝 놀라서 세보니까 원래 귀가 예민한 기관이어가지고 약 갯수가 많긴 하대요. 근데 그럼에도 약, 알약만 14개고 거기다 액상으로 된 약도 마시고 그리고 귀에 직접 넣는 약까지 해가지고 약 종류만 16개인 거예요. 와. 되게 언니로서 와 얘 정말 많이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또 들은 생각이 동생이랑 노동문제 관련돼서 얘기는 안 나누거든요 잘. 동생도 이제 지 언니가 뭐 하고 다니는지 전혀 관심 없고 저도 집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피곤하게. 활동가쟁이가 제일 설득을 못하는 게 가족입니다. 근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정규직화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 동생이 이거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동생은 이제 그럼 여쭤봐야 되겠네요. 합격하셨죠. 이제 합격했으니까요. 그렇죠. 한번 슬쩍. 근데 약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할지가 좀 무섭기도 해요. 우리 기업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시험 오랫동안 준비해서 합격하시고 지금 그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과 그리고 혹은 탈락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합격했다면 나는 요즘 뉴스에서 보는 이 노동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맞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탈락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여러 가지 이번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신규 채용 인력들이 많이 규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서 정규직화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채용 규모가 더 줄었어요. 줄어도 합격하는 놈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겁나 열심히 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 사람들도 박탈감이나 보상심리가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생을 하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생을 안 하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뉴스 시간을 제가 길게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왜 저런 이상한 고위공직자들을 장관으로 혹은 기관장으로 뽑았지라고 생각하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자꾸만 외부에서 들여오면 그건 또 낙하산 논쟁이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평생 일을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사회를 술렁이게 만들 수 있고 기가제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보수적이지만 고위공직자들을 뽑아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민심과 어긋나는 어떤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요. 이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좋아서 뽑았을까? 아니죠. 원래 있던 사람들은 소중한 인력이니까요. 원래 있던 소중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고 말하면 단체장도 기업청수도 기관장도 일단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노동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예끼기 나쁜 놈들 다쳐버릴 수 있나요? 그것도 반노동적이네요. 그렇죠. 저도 밖에서는 직접 보용해야 된다. 정규직화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동생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다가 대고 동생한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동생 입장에서는 기분이 당연히 나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사회는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었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어. 그게 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생이 만약에 그러면 언니 나는 왜 2년 동안 약 먹어가면서 내 시간 여기다가 다 쏟으면서 무슨 고생한 거야? 라고 하면 여기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싶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런 동생을 둔 활동가 입장에서도 그래 그럼 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뭔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맞아요. 원론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겠거든요. 노동 인권의 측면에서도 모든 노동자가 다 안정적으로 살 권리 있고 국가에서는 이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직접 고용되고 정규직화되는 업무들이 다 상시적인 업무고 중요한 업무들인데 당연히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해야 된다. 그리고 신규 채용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그 일자리는 줄지 않을 거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다른 직군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전체적인 일자리가 좋아져야 너가 일하는 일자리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동생 마음에 와닿았나 싶은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밥상머리에서 대체 연대를 무슨 수로 설명하나? 아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이 얘기들은 되게 먼 얘기인데 동생이 지금 당장 겪고 있었던 취업 준비나 그리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은 지금 당장 현실에 있는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연대는 뭔 얘기지만. 그런 것들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나 동생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알바도 되게 많이 했었고 단기 근무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왜 공무원 시험에 몰두를 할 수밖에 없냐면 동생 대학 학력으로 보면 스펙으로 보면 본인이 판단하기에 일반 회사 들어가기에는 되게 어렵다. 일반 회사 중에서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럴 생각하면 자기 스펙으로 갈 수 있는 일반 회사들은 다 불안정하고 최저임금 가까운 임금일 거고 안급도 어려울 거고 애 낳으면 바로 쫓겨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회면의 이야기들 거대 담론들이 내 삶으로 이렇게 슥 들어옵니다.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스펙에 의한 취업 절벽이 상당히 견고하고 내 스펙을 보면 내 삶의 커리어가 어느 정도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대다수의 청년들은 알바를 하고 단기 일자리를 너무 많이 돌아봤어요. 이게 피곤하다는 건 온몸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반 회사들 채용 규모가 줄어가지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수는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회사에 가보면 보통 출산과 육아는 퇴사를 의미해요. 아주 높은 비율로.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 합격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규직화되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시험의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자기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 있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공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대고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직군에 따라 여전히 급여가 다르다. 처우가 다르다. 아무리 얘기해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봤을 때는 내가 꼭 꺾이지 않는 월급 때문에만 여기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의 되게 중요한 훈장의 의미가 있어요. 박탈감을 이해 못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이해 못한다고 말 못합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채용 과정이 예고 없이 바뀌어버린 거고 그간의 노력들이 헛고생으로 취급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시 큰 지면으로 옮겨와 보면 보수 언론이 이런 거 매니플레이션 하기 되게 쉬웠네요.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었네요. 당연한 박탈감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고 너도 불만이면 비정규직 들어와서 몇 년 일하고 고생해서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요구하라 이런 댓글들도 꽤 봤었거든요. 그게 좋은 대응 방안인가? 그런 생각도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시대 상황과 정책과 노조나 여러 주변 환경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취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날 수 있는 말이고 설득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취준생은 자기 존재감을 자기의 지금 사회 상황에 맞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의 존재감과 자존감에 있어서는 민주공화국의 유권자로서의 존재감보다는 아무래도 취준생으로서의 존재감이 훨씬 크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전체 사회에 같이 일원이고 연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내 일자리가 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이미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논의인 것 같아서 좀 취준 입장이 많이 빠져 있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는 세상은 그냥 남 얘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번하는 건 내 직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노력해서 시험을 잘 봐서 입사를 한다라는 거는 물론 그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비판은 있잖아요. 모두가 다 같은 출반선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느냐. 그렇죠. 본인의 선택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준석이 말하는 공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의들은 이 사람들의 주체적인 부분들을 좀 무시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천 가지 논의 중에 생각해봐야 되는 한 가지예요. 맞아요. 이거는 오래된 노동운동도 특히나 담을 쌓아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라서 더더욱이 그러면 보수해서 치고 들어오죠. 너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라면서. 모든 게 다 조건과 환경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사람들의 주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무시되고 있고 마치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저 환경이 좋아서 본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정규직이 된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겨지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나? 이게 얘기하기에 꽤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되게 많은 나라들이 중도자파 혹은 중도정권이 들어와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주의는 점점 더 심화돼서 사람들이 점점 더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직업의 안정성도 점점 더 낮아지는 세상이 됐는데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 중도세력은 그걸 종종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동안 잘못 교육해왔고 잘못된 세상이 심화됐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우경화된 문제를 자꾸 한탄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게 되게 쉬운 출구거든요. 젊은이들이 되바라졌다고만 말하면서 끝내는 정치세력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개새끼다, 이대남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원인을 찾아내야죠. 어제 오늘 저희들 녹음하는 기준으로 어제 오늘 관련된 연구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20대에 특히나 남성들의 우경화에 대한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 지들 방송하고 정치하느라 시간 없는 건 알지만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20대 유권자들은 남은 60,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스타일로 지금. 원인을 알 생각을 해야죠. 맞아요. 도움이 꽤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약을 제가 30대 후반에야 먹기 시작한 16종을 20대 중반에 먹으면서 합격한 사람의 입장 말이죠.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만 비판을 너무 손쉽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또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공정에 대해서 진보 쪽에서도 물론 많은 고민과 전략적인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괜히 우리도 공정 얘기하면 그쪽 판에 휩쓸려간다. 그런 얘기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래도 저는 공정이 오히려 진보적인 가치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그렇다면 공정이라는 단어가 지금 잘못 오염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공정이라는 정치적 단어를 되찾아올 국리를 하는 게 좀 좋은데 급할 때는 일단 버리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일단 안 껴들려고 하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그거 자체를 싸잡아서 욕을 하거나 약간 좀 이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사회적 인맥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인맥이나 집안이나 아니면 편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 채용하는 것보다 공평하게 정의로운 기준으로 채용하는 게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게 오히려 더 진보적이고 차별이 없는 방법인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자꾸 좀 들어요. 이런 능력주의가 동일임금 동일노동은 가장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면 오래된 노동운동계에서 얼마나 많이 욕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조성수 소장하고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나눴고요. 욕먹을 얘기인가요? 욕먹을지 몰라서 그냥 막 얘기하네요. 좋아요. 보통 욕을 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속내가 있죠. 그러므로 건드리고 싶지 않다. 지금이 속 편한데 왜 그래. 지금의 청년들의 고통은 나랑 상관없어. 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공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회안전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더 거대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사회안전망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패배 없는 공정, 공정이지만 패배가 없는 방식 기회를 평등하게 한다는 부분에서 차별 없는 공정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대통령이 꺼낸 다음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다 많이 돌지를 않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17년 대선을 할 때만 해도 이게 좀 아직까지 완벽히 자리 잡힌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3당이 4당이죠. 그때는 5당이었군요. 5당이 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로 청년 사업가들에 대해서 이런 공약을 많이 내걸었습니다. 실패해도 되는 어떤 안전망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사업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실패해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지금 보수정당이 얘기하는 공정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인데 이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청와대에서만 승나오고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맞아요. 오히려 고용보험이랑 기본소득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런 논의가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아니 그 둘을 합칠 수 있다고. 참내. 똑같은 돈인데 정말이지. 오늘 되게 같은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입장 아니라고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한테 그냥 만나서 겨우 그 생각이 저도 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진보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마흔이 넘었잖아요. 이 커리어를 유지하잖아요. 할 정도로 늙은 건가요? 아니요. 의외여가지고요.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관 팀장이 해주시는 이 이야기를 사실 어디서 들을 때는 없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전체를 보지 못하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얘기하기가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들으면 사실 청취자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 앞에서 1미터 앞에서 들을 때는 고개가 숙여지는 얘기예요. 난 지금 그 경험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서 세상에 대해 떠들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저는 20대 때 내내 놀아서 진짜 20대 때 그 경험도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압니다. 지금처럼 빡세지 않았고 지금만큼 빡세게 했는데도 결과가 이만큼밖에 안 나오지도 않았어요. 90년대 젊은이들은. 80년대 젊은이들은 더 좋아.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그리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냥 하면 영혼이 별로 없죠. 직접 안 겪어봤으니까. 오늘 이런 얘기네요. 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재단에 기부합니다. 퇴소하는 게 엄청 큰 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집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어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스스로 나를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구나.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 정착금 500만 원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은 한 해 약 2,500명.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엑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공정에 대한 얘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공정 관련돼서 저는 그래서 좀 공정한 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안정망을 확대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대신에 이제 채용이나 권한이나 직책 등에 있어서는 능력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능력으로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40대잖아요. 20대 때까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30이 돼서. 바뀌어요? 과장이라도 달면 바뀝니다. 불평을 하다가 내 자리가 보장되자 적응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가 보장이 됐는데 안정적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조성주 소장이랑 했던 얘기를 여기다 다시 한번 옮겨볼게요. 호봉제를 통해서 내가 신분이 상승을 해서 그걸로 식구들을 먹여살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동안 능력에 대한 가치기준의 잣대를 그렇게 많이 들이대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능력에 최대한 맞게 하겠대. 그럼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죠. 그전까지 평가를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다면 무능한 주제에 위도 피 올라가 있는 사람이 되죠. 나는 그걸 가지고 애 학원 보내기도 빡센데. 그게 호봉제였던 사회가 능력제로 옮겨가기가 아주 어려운 이유. 그런 마음에서 또 억울한 감정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건 그게 억울하죠. 그쪽이 억울하죠. 20대가 이걸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대 노총은 이게 그동안 60년 동안 노동운동이 쌓아올린 금사탑인 거고. 호봉제가. 건들 수 없네. 왜냐하면 잘 못 자르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그 틈을 비정규직 제도가 파고들었고.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공정 관련돼서 여성 노동자 관련돼서도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분야입니까? 여성 노동 시장도 1차, 2차 나눠서 봐야 한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걸 배워봐도 잘 어려워서 오늘 송일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듣기로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1차 노동 시장에서 있는 여성 노동자랑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2차 노동 시장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입장이나 요구나 고민들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의 청취자분들의 입장을 한번 연결시켜봐 드릴 수 있어요. 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제가 일 때문에라도 만나 뵈면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회사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돌아오십니다. 몇 달 뒤에. 물론 요즘 잘해주는 회사들은 1년도 되고 2년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남성들도 그런 곳에서는 육아휴직도 조금씩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큰 회사는 노조도 있고 상위노조도 있고 노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쉬고 돌아왔는데 바로 이상한 보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살벌하게 회사를 압박하는 노조의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니세요. 그런데 작은 회사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죠. 임신은 퇴직. 그렇죠. 그건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임금 격차도 생각보다 꽤 많이 나고요. 어마어마하고요. 성희롱 이런 것도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소규모 사업장이면 더 어렵죠. 견제할 힘이 있어야 무서워서 덜 하는데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딜 가도 안 무서워하는 새끼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알긴 알죠. 다만 견제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꽤 큰 차이 나서요. 이런 상황이 입장에 다른데 오히려 1차 노동시장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능력으로만 평가받길 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채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진급 탈락하는 게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에 따라서만 오히려 평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진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동생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 시험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양성평등에 대한 배려가 제도로서 실행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남학생들을 구제했는가가 요즘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래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남성을 구제하든 여성을 구제하든 해. 대신에 승진할 때 잣대. 또 지금 시험 볼 때처럼 동일하게 한다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6대 4를 뭐 지키겠다. 남성이 원래 3명이 승진할 걸 4명 승진하고. 여성이 7명이 승진할 걸 6명이 승진했다고 치죠. 그거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대신 그것만 되게라도 해달라. 승진할 때 있어서 여성이어서 승진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능력대로만 따지면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이 승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할당제가 이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건 것 같아요. 오히려 할당제로 낙인이 찍혀서 그냥 나는 능력이 있어서 된 건데 여성이어서 마치 된 것처럼. 청년이어서 마치 그 자리가 주어진 것처럼. 이 오해가 풀리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청년 정치? 당사자성 정치? 정치성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실력 검증을 더 꼼꼼하게 해야 이런 우려도 좀 물론 그게 편견에 의한 우려인 건 알겠는데 그 우려를 해결하는 방법 중으로는 오히려 실력 검증을 꼼꼼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좀 핫한 포지션은 엄격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2차 노동시장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성별 임금 격차나 성희롱 문제부터 당장 시극한 상황인데 이렇게 여성 노동자 입장에서 공정을 좀 다뤄지 않으면 이준석이 말하는 공정 같은 경우는 여성들 사이도 갈라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호의적인 것처럼 들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확실히 모든 면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을 다 병들게 할 수는 있겠어요. 이 생각이 들게 된 게 이번에 최고위원 4명 중에 3명을 여성으로 딱 선출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능력 있는 여성들은 적극 챙기고 나머지 여성 노동자들한테는 너가 여성이어서 성차별 당한 게 아니라 너 능력이 없어래. 봐봐. 저 여성들 봐봐. 저 여성들은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되잖아. 너가 여성이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다음에 너를 위한 안전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은 원래 그런 거 안 다뤄. 저로 가. 그렇죠. 공정하게 능력에 따라서 된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여당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이 이대남 문제는 이대남에서 끝나지 않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다수의 여성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 정당에 공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능력이 있거나... 뭔 소리야. 우리는 살만해서 사는 거야. 대학 졸업한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렵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능력주의가 여성들 사이에서도 계급이나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걸로 작용할 수 있겠다.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참 짧은 시간에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쏟아놔가지고 그게 저는 제일 불안해요. 이 개념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오히려 반동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1차 시장의 노동자들처럼. 아, 네네. 아, 그리고 보수 정당이 그걸 노리고 지금 이런 아젠다를 들고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만큼 대우해달라는 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으라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처럼 GDP가 높은 나라니까 좀 높게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4천만 원을 법니다. 1년에. 실제로 한국은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버는 걸 방해하지 말자. 어렵지 않게 하자. 그리고 4천만 원 밑으로 버는 어떤 사람들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가난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질병이나 정신적 손해 같은 거를 얻는 일을 어떻게든 막자.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데 능력을 이야기하면 전자만 챙기는 줄 압니다. 보수 정당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드는 거죠. 취업하느라 고생한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는. 당장 더 마음에 와닿고 당장 더 설득되는 이야기가 뭐냐 했을 때. 그러게요. 아무래도 너의 능력에 따라서 된 거다라는 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인맥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또 할당제 관련돼서도 저는 할당제가 오히려 공정한 거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지금은 여성 임원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의사결정도 성별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되게 높고. 원래 그렇게 한 번 뚫기 어려운 건 인사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뚫기 어렵잖아요.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권자가 특정 성별에 편향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남성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남성 상사랑 남성 인사권자가 많은 상황에서 공정함만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남성들만 더 채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 제가 이 코너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요. 물론 두 시간밖에 안 해봤습니다만. 어디 가서 싸움 날 얘기를 싸움하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좀 좋네요. 제가 회사를 운영해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입장이 너무 다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중에는 해외로 나가면 민족이나 인종도 있을 것이고요. 지역도 있을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성별이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특별한 노력이 더 필요해요. 맞아요. 인위적으로 좀 조치를 해야 공정해지는 거 아닌가. 그 조치가 할당자인 거 아닌가. 인사권자 입장에서. 네. 그리고 그 노력을 안 해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려운 현실은 지속되죠. 그리고 할당자가 지금은 마치 여성 할당자로 많이들 인식이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저는 100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시는 분들 안 들으시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했는데. 안 들으시는 분들 안 들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남성들이 요새는 더 뽑히고 있고 이게 특정 성별을 편향되게 뽑지 않는다인 거지. 여성 할당이 아닌데 좀 그런 오해들이 아쉽기도 해요.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해놨는데 미디어가 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보수 정당이 또 그렇게 불 지피면 불 잘 붙으니까 많이 했죠. 네.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이준석 얘기는 근데 많이 다뤘죠. 많이 다뤘죠. 이준석 얘기는 그냥 넘어갈까요? 그리고 지금도 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만 생각해 볼 점은 있는 게 4, 50대가 보는 보수 정당의 변화랑 2, 30대가 보는 건 정말 많이 다르긴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 코너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정말 독특합니다. 다른 코너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1시간어치로 써온 대본의 5분의 1을 하고 1시간이 끝납니다. 이게 무슨 과도한 성이지? 지금 3분의 2의 시간을 썼어요. 아, 벌써요? 큰일 났네요. 다음 얘기를 합시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어렵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 젊은이는 해픈스 투비 이가윤 팀장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뭐 겁나 대단하고 무시무시한 자리를 쟁취하고자 그렇게까지 몸을 충대가면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말단 공무원이에요. 말단 공무원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건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철밥통이어 보이니까 질투하는 거지 실제로는 돈 문제로 넘어가면 공무원 안 무서워합니다. 40, 50 넘어 보면 다 그거 알아요. 근데도 질투는 해요. 그 질투가 그다지 실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딱히 질투할 일도 없는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본 세상은 신문이 사설로 이야기하는 말투와는 꽤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동생 얘기로 돌아가세요. 제가 동생한테 5만 원 줬으니까 5만 원 내용을 다 얘기해야죠. 동생이랑 5만 원 준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올해 초에 동생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요. 뭐랍니까? 언니 고용노동부 직업 상담 이쪽도 잘 아냐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여기 지원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동생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없는 동생이어서 왜 물어봤는데 이번에 9급 고용노동부 직업 상담직 공무원 국가직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랑 고용보험 제도 확대가 되어가지고 채용 인원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연평균 한 46명 이렇게 뽑았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180명 뽑겠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던 거예요. 올해 초에 근 4배가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저도 지금 바로 찾아볼 수 있네요. 고용노동부 직업 상담사 채용을 공고도 늘었고 티어도 늘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채용 인원이 늘어나니까 합격 가능성이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기 지원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원무 되게 어렵다. 민원들 어떻게 너 다 할 수 있냐. 그거 힘들다. 너 족성에 맞는 일이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우리 상담노동자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다만 본인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 가족이 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아니죠. 힘들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약간 좀 혼대는 거예요. 저를. 이철 없는 거다. 언니 일단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그거 따질 거냐고. 그게 웃긴 게 꼭 가족의 자식을 여럿을 나누면 하나는 철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빨갱이 하고 다녀도 하나는 돈을 벌어옵니다.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여기 지원을 한다는 거는 1년, 2년 그 시간에 동생이 여기 쏟아서 지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원을 할 때에 있어서 본인의 적성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몇십 명 채용 늘어났다. 인 거예요. 이게 인생은 원래 저기입니다만은 도박입니다만 아파트 청약도 마찬가지고요. 확률 보고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 그게 저희가 선거 방송 때마다 얘기하는 제3정당에 왜 바보들만 가 있는가에 대한 이론을 설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어떤 거예요? 거긴 티오가 많아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바보들이 글로 가죠. 양대종당은 줄도 많이 사야 되고 내가 공천받을 확률도 낮고 안 가죠. 동생은 지금 당장 채용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동생은 앞으로 공무원 얘기를 한다는 거는 계속 오래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선택을 하는데 그 동생한테 대고 전체 일자리를 고려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남일이니까 쉽게 얘기한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겠다 싶더라고요. 가서 네가 자아를 이룰 수 있겠니? 이런 말 하면 싸대기죠. 정말 철없는 언니죠. 그렇죠. 그래서 혼났죠 약간. 그럴만하죠. 저도 저희 집도 자식이 셋인데 한 명은 겁나 일찍 철 들어가지고 좋아하고 말고 대접 잘해주는 회사 갔어요. 그 하나가 나머지 둘이 칠할래팔랠래 할 때 많이 책임을 져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생 입장에서는 취업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자리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게 정규직화 때문인 것 같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규직화 적극 얘기하는 노조나 뭐 단체나 뭐 이런 데에서 취준생 핑계로 반대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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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규직 노조가 취준생을 볼모로 삼아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곱게 보이진 않죠. 사실 야 이게 이러네요. 아니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나면 기재부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줄여. 티오를 그럼 저긴 저쪽대로 싸워. 그리고 싸우다 말고 지친 노동자들은 착한 노동자가 돼요. 줄을 잘 서는 기재부가 원하는 시나리오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취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정규직화도 지지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노조가 지지를 얻으려면 신규 채용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 시간에 자꾸 민주노총을 때리니까 제가 민주노총을 싫어하는 줄 아는데 저는 민주노총의 가장 적극적인 조력자입니다.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청취자 여러분. 왜냐하면 아니 실제로 그렇게 굶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노총 쪽의 인사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진짜 힘이 있질 않다는 것도 제가 잘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티오 늘려줘. 청년들 더 많이 받아줘. 그리고 직군마다 차이가 있어도 좋으니까 그냥 정규직을 가자고 그리고 그 차이도 있고 얻어낼 수 있는 어치먼트 컴플리시에 대해서 서로 다르니까 그거를 청년 취준생들한테 최대한 많이 설명하고 이것도 공정한 자태다라고 최대한 많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늘리면서 기재부랑 싸워라. 맞아요. 기재부랑 싸우는 건 우리도 도와줄 수 있다. 아예 춘투를 올해는 봄 내내 기재부 앞에서 하겠다. 너네 돈 없는 거 아니잖아. 한국이 이렇게 부자 나라인데 대기업한테 이렇게 뜯어와서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시작하겠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받고 이 기준에 모자라는 사람들이 덜 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근데 또 그렇게는 안 해요. 지금은 마치 정규직화를 찬성하는 노조든 반대하는 노조든 어디든 다 임금 노동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논의에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20대 느낌에서는 더 그렇겠어요. 열심히 사회 참여를 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10대 후반부터 열심히 참여합니다. 근데 그랬다가 삐뚤어져요. 근데 몸이 삐뚤어질 땐 이유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겠죠. 취준 입장도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동생 두 번째 일어 하면서 들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저번에 집에 갔었을 때 그때 가채점 결과가 나왔었 가채점을 본인이 직접 한 이유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 가서 동생한테 시험 잘 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동생이 가채점 해보니까 무난하게 합격할 것 같다 올해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치고는 눈치가 꽤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실적 물어봤죠. 실적도 물어보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본인이 말할 때까지 시험 받냐고 실적 용돈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알았어요. 돈을 썼다니 용돈 줬으니까요. 확보됩니다. 진정성이. 시험 끝났으니까 놀러가라고 용돈 주고 이랬으니까요. 아무튼 그럼 합격할 것 같다. 그럼 경사잖아요. 집안에서. 표정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애가. 재미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다 싶긴 한데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표정이 안 기뻐 보였지만 어쨌든 합격은 했으니까 축하한다. 노력해서 결실이 있었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한숨을 쉬면서 계속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치 없게 의아해가지고 왜 그래? 합격했는데 안 기뻐 왜 그래?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애가 물어보니까 벌써부터 일을 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막 같이 좀 했으면서. 이게 집안의 철든 자식들의 특징 같아요. 그래요? 바로 다음 수순 걱정을 합니다. 저는 제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철을 무슨 근거로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요. 빨리 이해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일 걱정. 벌써부터 일을 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 대학 때 전공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들이거든요. 어느 곳에서 나왔어도 행정학과 나왔어도 공무원 가서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고. 그리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취업을 준비하던 상황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일단 지원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여기 정도는 경쟁률에서 될 것 같다. 판단했으니까 지원을 한 거잖아요. 와 저는 어디 가서 이런 류의 힘듦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이 입장인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필이면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체용만 해달라.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근데 그 무슨 일들은 정말 내가 모르는 과정들이다.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사치인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애가 취업을 했지만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 고려해서 지원을 한 거니까 일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동생이 만약에 막상 일을 해보니까 업무가 맞지 않는다. 너무 생각보다 힘들다. 했을 때 얘가 퇴사를 할 수 있을까? 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합격을 방금 한 상태에서 내가 그 일이 힘들 거다. 정말 나랑 안 맞을 거다. 를 상상하는 건 지옥이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고생을 리셋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늘고 있고 난 그렇죠. 취업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퇴사를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약 먹고 약 먹어보면서 그 시간 다 투여하면서 취준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으니까 물러날 공간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사들도 청년들이 일을 하다가 자살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동생 얘기일까 봐 너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산재의 논의를 시작한 지 한국은 10년도 채 되지 않은 데다가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되는 안전망이라는 건 내가 진짜 못해먹겠다는 회사를 마음 편하게 때려칠 수 있는 빼기기도 하잖아요. 국가가 있으니까 나는 몇 번째 직업을 다시 선택해도 돼. 그럼 기업은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기업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일터가 돼야죠. 그게 아주 훌륭한 시장 경제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전혀 지금은 그리고 동생도 뻔히 알잖아요. 본인도 알바도 많이 해보고 일도 해봤으니까 다른 곳 상황 다 다른 곳이라고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거 아니까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더 퇴사할 결심을 갖는 것도 어렵고 또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기도 요건이 되게 엄청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자발적 실업이면 안 되고 만약에 동생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힘들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입증 가능해야 되고 그거 입증 진짜 죽음이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정말 이게 참 진짜 이래서 저 경제지들 다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회사가 그렇게 죽도록 괴롭혀놓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잖아요. 실제로 못 다니겠어서 정말 다닐 수 없는 곳이라서 나온 사람들한테 정부 보조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얘기해주신 거잖아요. 저도 실업급여 측면에서도 자발적 실업이면 안 되는데 실업급여가 원래 취지는 실업 상태에서 서로 연대하고 이런 의미로 시작된 거니까 근데 그 비자 발성 어떻게 입증하냐고 맞아요. 내가 나온 놈이 그런 좀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좀 약간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동생이 이것도 약간 철없는 증거가 하나 되는 것 같은데 봅시다. 뭐라 하셨는지 동생이 이제 취업 준비할 때 동생 볼 때마다 막 그런 기사 읽으면 너무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나중에 일하면 일하다 힘들면 퇴사해 약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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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야겠다. 퇴사할 수 있도록 세대 시켜야겠다. 언니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언니가 왜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언니가 너 그렇게 퇴사하면 뭐 한 1년 2년은 용돈 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힘들면 고민하지 말고 퇴사하라. 안 되면 엄마 아빠 은퇴 늦게 시키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응 방법이 이런 것처럼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가정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인가? 이건 국가의 실책이죠. 얘가 퇴사를 하면 그거를 가족이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이게 공정이라고 말하는 게 보수 정당이고요. 그래서 좀 동생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노동운동에서도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신규 채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퇴사를 잘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조건이나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이렇게 안 할까요? 아니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매일같이 내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럼 기계지 뭘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을 곳을 찾아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국가는 국민의 포텐셜로 보고 이 사람의 포텐셜이 폭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 세계가 우리는 왜 그걸 못할까? 맞아요. 그리고 점점 더 요새도 이직도 많이 하고 제 친구들도 보면 다들 이직 많이 했었고 이직할 준비 계속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이직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조성소년하고도 이 얘기할 때 제가 길게 말을 못했는데 이 사별로조의 한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회사 밖으로 조금만 삐져나가도 연대의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커지는 대상은 어떨까? 공무원 노조는 어떨까?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이 관둔다는 걸 신경 쓸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노조에서 대응을 하는 게 계속할 수 있는 건가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고민이 들었던 거는 예전에 알바노조 활동하면서 알바하는 사업장들은 다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각 기업별로 노조로는 해결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각계격파에서는. 언제 다 그걸 각계격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업원들 특성도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면 이 사람은 알바라는 일을 계속하지만 여기서 조금 일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한 회사에만 있지도 않고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회사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업별로 대응을 계속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그런 거지 지금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인가?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기업별로 저는 그죠 그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아주 잘 대처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엔잡러를 기업별로 조해서 어떻게 볼까? 전혀 답이 없을걸요. 동생분이 이 방송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만원어치를 꽤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그래 언니는 진짜 무례한 사람이지 이렇게 저한테 동감하고 계실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인생만 봐도 이렇게까지 미디어에서 다뤄지지 않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꽤 게으른 거네요. 기성정치권과 미디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60% 이상의 대본이 남아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다음에 또 그럴까요? 다음에 또 다뤄려면 아 이준석 얘기 아 이준석 얘기 너무 인기가 많나 봐요. 이준석 얘기 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다들 해가지고 아 근데 아니에요. 다행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논증할 수 있는 과정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공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20대가 이것에 귀를 쫑긋 세우는 이유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들이 저 아젠다를 계속 끌고 가게 맡겨두면 오히려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나누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은 이준석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준석이 말하지 않았어도 국민의힘이 말하지 않았어도 젊은 양반들은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세대를 가를 필요도 없는 게요. 90년대 20대였던 저도 80년대 20대였던 우리의 선배들도 8% 9% 성장할 때 산업 일꾼 역군들도 다 20대 때는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고 갈망했습니다. 늙으면서 둔해진 거가 문제인 거지.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 날을 한국 같은 공업 잘 나간 나라들이 차일피 미루다가 공공연대생들 90년대생들한테 온 거겠죠. 폭탄 돌리기 하다가. 저는 공정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건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시험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험은 종종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험 방식은 그것을 약간 진보 쪽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기회가 불평등하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에도 특정한 조건들이 있어야만 가정에 뒷받침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만 볼 수 있다. 그런 불공정함과 예를 들어 동생분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포기했다 내가. 아 네 그쵸.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내 돈으로 가서 되게 먼 데에서 와가지고 하다가 더는 못 버티게 해서 포기했다. 이런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의 억울함이 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 동생이 나은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공채 방식은 특히나 공무원 시험은 직무와 상관없는 오히려 사람들을 탈락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험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 한정된 자리를 어떻게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너무 궁금해요. 그럼 시험이 아니면 뭘로 뽑아야 되지? 저도 좀 제가 많이 낡았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고정관념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 느낀 바는 그래요. 진보가 진보가 이 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게을러요. 덮어놔요. 그냥 낮은 곳으로 향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향했어. 끝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거면 야구는 왜 응원하냐 이놈들아.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람들 주전될 주전될 수 있는 사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백 명이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싫어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검색해도 딱히 얘기하는 글들도 없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누구는 경쟁하고 승리해서 찬사도 받고 능력의 인정을 남들보다 더 심하게 받고 그게 우리가 그나마 자본이 그렇게 싫은데도 자본주의하는 이유인데 그건 또 싫다? 그리고는 호봉재만 수호했으면 좋겠다. 글쎄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활동가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주는 사람이 너무 없으면. 답답하죠. 이관팀장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더 어떻게 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많이 공부를 해야 그때는 게을러 해도 돼요. 남들도 답 안 냈는데 뭐. 그래서 남들도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공채제도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또 별개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누가 떨어지는 게 싫다고 해서 아무도 못 붙게 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험 방식에 대해서 사실 저도 비판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인맥이나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점수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차별적인 부분이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면접을 본다고 하면 시험 대신 면접이나 다른 평가로 한다 하면 그런 방식들은 주관적인 방식이면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또 동아제약에서 면접에서 성차별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또 대놓고 면접 점수 조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건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과 같은 시험의 방식이 평등하고 공정한 거 아닌가 현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에서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정말로 어떤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인류가 만들어놓은 어떤 것 중에 지금 시험 과정이 시험 제도가 한 75점짜리나 퇴보죠. 그런데 76점짜리를 아직 발견 못했다는 것 세대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도 그 고민 젊었을 때 하면서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수능도 전 괜찮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집안에 또 분란이 많아가지고 그 뭐냐 그 고3이라 그러면 다 빼주니까 참 편했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줬고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만 그때의 결과로 뭐 대학 정도를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시험의 용도는 그때 빠르게 완벽하게 필기하고 그 다음번 시험 그 다음번 시험 그 다음번 시험이 있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맞죠. 한 번의 시험으로 전체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시험이 많고 그 전에 기록을 다 최대한 블라인드 해줄 수 있다면 복지 제도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시험을 그나마 좀 덜 무서워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거 시험 하나로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험으로 넌 잘 될 수는 있어. 하지만 망하진 않아.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는다. 물론 사람마다 망한다의 기준이 영 다릅니다만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늙어서 까먹었죠. 시험 볼일이 또 없어졌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공정이 주제가 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장사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삶을 같은 시간표로 안 살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누가 있으면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소통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그래서 부탁드려요. 청취자 여러분 뭐 만약에 중고교생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시니까 왜냐면은 듣는 매체에 좀 좀 더 친숙합니다. 20대들보다 10대가 주변에 뭐 형이나 언니나 이런 양반들 아니면 대가수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조카나 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적어도 정치는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미디어를 접하신다면 주변에 이제 미래를 책임져야 될 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서 저희한테 후기 보내주세요. 자 다음 달에 이것보다 5분의 1 정도의 원고를 써오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시간이 후딱하네요. 제가 너무 이게 뭐야 대체 긴장하고 걱정해가지고 2시간 동안 10시간어치를 써와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성의가 다분한 이가는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계면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M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정치인의 워딩은 글자로 읽으면 오해가 쉽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언론이 오해하라고 쓰는 언론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직접 들어봐야 저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어휘 사용을 상당히 잘한다 생각보다 라는 점에서 처음에 기대치가 낮았어서 그런지 점수를 좀 높이 주고 싶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말 많이 했죠. 20대나 30대 공정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단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억울해도 억울할 수 있는 것과 국민이 기분 나빠고 빈정상하고 이러는 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그게 오해라고 할지라도 기분이 나쁘면 가서 푸는 게 정치의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되었든 여당이 늘 취해야 할 자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들은 얘기처럼 이가현 팀장의 동생분 이야기처럼 내가 방금 개고생을 해서 시험에 붙었어요. 사실 못 붙었어도 돼요. 어차피 개고생하면서 하면 거기에 붙고 싶어서 살게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건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체육이든 연예든 아니면 공부노동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일가를 이룬 대박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왜 보수 후파가 되는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 존재까지 부정해가면서 정치를 할 건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야죠. 그러한 고민을 시장만이라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너를 만들고 이런 주제를 이야기한 저를 욕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를 욕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것에 관련돼서는요. 사실 저도 이 문제는 감잡고 배우는 중이에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저도 공감이 잘 안 가거든요. 다들 요즘 세대는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세대 이해 못한다고 기성세대 욕하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친구들 생각이 저렇구나 하면서 저도 아직도 감잡고 이해해보고 그렇게 노력하는 중이에요. 계속 재밌는 건 수치화를 시켜놓은 자료들을 통해서 20대를 지금의 20대를 이해하려고 겁나 애를 씁니다. 그건 이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고 그건 이게 아니고 원래 저런 거고 탁상에서 떠듭니다. 그냥 취준생 좀 만나봅시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죠. 어렵지 않은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가은 코너 다음 달에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치충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AD 헬마우스 헬마우스가 가고 난 뒤에 헬마우스 코너 갔어요? 저세상으로 갔더라고요. 채널은 영영 갔어요. 채널은 갔고 헬마우스 이후에 헬마우스를 처음 만듭니다. 무슨 소리 할지 봅시다. 저야 사실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귀결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조선일보가 신났죠. 헬마우스 채널 종료했다고 야 그렇게 큰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조선일보가 헬마우스 갔다고 좋아할 만큼 많이 키워놨어요. 그리고서 채널을 은퇴시켰어요. 이제 헬마우스를 헬마우스로 만날 수 있는 건 그 아이지밖에 없습니다. 헬마우스 코너 에서 만날 겁니다. 아 딴 데서는 인경빈 작가로 나오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CBS는 헬자를 못 써가지고 다른 마우스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헤븐마우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긴 지옥을 쓰면 안 되니까. 헬마우스는 헬마우스로 이제 그 아이지를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놨습니다. 이미 최선을 다해놨습니다. 기대해주세요. 420회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7월입니다. 요승균PD하고 윤세맨이더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장마가 시작이래요? 그러니까요. XSFM입니다. I, B, W, K 안녕히 계세요.